안녕하세요. 법무기삼촌입니다. 니하오. 여기 보면 질문으로 왔어요. 댓글로 또. 쭉 갑니다. 모견 출산시 나오다 막히거나 거꾸로 나온다거나 하면 수의사 없이 긴급 대처하는 방법이 있나요? 라고 하는데 제가 이미 댓글은 달았습니다. 댓글은 달았는데 이 정도 물어볼 정도면 초보자 아닌 것 같아요. 저보다 더 경험이 많은 선배님이고 다 대처 방법을 알고 초보자들을 위해서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여기서 제가 끊어서 이야기를 할게요. 두 가지로. 일반인들이 모견 출산시에 이러면 병원으로 달려가야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을 것 같아요. 제가 유튜브로 설명을 드리면 그걸 따라할 수 있는 분도 있지만요. 따라 못하는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. 괜히 그러다가 타임을 놓쳐버릴 수도 있겠고요. 이거 말고요. 다른 답변 한번 해볼게요. 비슷한 상황인데 우리가 유도분만 하잖아요. 그런데 비슷한 상황이에요. 이게 많이 일어납니다. 간혹 일어나는데요. 동물병원 썰이에요. 저도 겪었고요. 제 주변에서 겪었습니다. 골든 니트위버가 있는데 이게 루트홀프라고 아실 겁니다. 루트홀프 사슴 코는 돌프요. 이 돌프가 어느 날 변을 못 보는 거예요. 사람들이 생식이 좋다 해서 생식을 먹잖아요. 그런데 사료를 좀 섞어주면 변이 잘 나온다고 생각하죠. 그래서 사료를 좀 섞어줬어요. 그런데 이게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. 잘 일어나는 문제는 아닌데요. 이게 생식만 먹이면 이게 힘을 주면 부스러져요. 사료만 주면 어때요? 또 끝이 딱딱해도 좀 대형견이고 중대형견이니까 운동하다 보면 또 나올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이게 생식하고 사료하고 섞여서 아스팔트처럼 꽉꽉 굳어버린 거예요. 말하자면 뼈에다가 석회질에다가 이게 그냥 아예 사료로 아예 차럭으로 이렇게 붙여놓은 것처럼 시멘트화되어 버렸어요. 변을 보려고 보려고 하는데 매일 변을 못 보는 거예요. 그래서 병원에 데려갔죠. 아주 양심적이고 좋은 병원이 있어서 그쪽을 데려갔습니다. 평소에 좀 잘 아는 그런데 큰일 났다 이거예요. 검사를 해보니까 원충도 많고 기생충이 많대요. 안에 충이 많대요. 좋은 충보다 나쁜 충이 많대요. 검사를 하더니 큰일 났다. 이런 경우 참 드물게 잘 못 보던 여상인데 변도 못 쓸고 충이 많으니까 이게 나쁜 충이 많으니까 빨리 대학병원과 수술해줘야 되겠다. 혼자서는 못하니까 대학병원에 의뢰를 하자. 마침 토요일이지만 잘 아는 교수님들이 있으니까 오늘 스케줄 잡을 수 있다. 이 이야기가 된 거예요.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죠. 변을 못 사는데 일단 그걸 해결해야지 무슨 뭐 기생충이 많고 변을 못 사고 환경이 나빠지니까 당연히 좋은 충하고 나쁜 충하고 싸워서 나쁜 충이 더 많겠죠. 그래서 또 혹시나 해서 약을 주더라고요. 약을 먹어도 먹어도 이게 안 돼요. 약을 이렇게 주입을 시켜도 안 나와요. 먹여도 안 나와요.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. 변을 쌀라고 힘을 줄 때 변이 나오잖아요. 그때 배를 이렇게 싹 잡았어요. 부드럽게 배를 눌렀어요. 변이 밀려 들어가지 않게. 그리고 손가락에 고무장갑을 끼고요. 고무장갑이 아니고 우리 그거 있잖아요. 좋은 거. 상처 났을 때 이렇게 물 안 들어가게 하는 거. 그걸 끼고요. 끝을 만져보니까 진짜 이게 시멘트처럼 딱딱한 거예요. 그런데 그냥 밀면 쑥 들어가 버려요. 평소에는 아무리 찾아나도 찾아지지 않아요. 변을 보려고 할 때 그때 딱 나오니까 배를 딱 맞고 부드럽게 긁은 거예요. 끝을 긁어주니까 진짜 시멘트 같더라고요. 긁어내고 나니까 끝만 긁어내니까 지가 싸요. 아이고 그때까지 밥을 갖다가 3일 4일 안 먹던 녀석이 밥도 잘 먹고 물도 잘 먹고 변도 잘 싸더라고요.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했습니다.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불독이에요. 스님이 키워도 불독인데 며칠 밥을 안 먹어요. 똥을 못 사고.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. 스님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. 라고 하니까 병원에 간대요 자기는. 병원 가서 없는 돈에 20 몇 만원 들여서 엉덩이에다가 항문에다가 약 있죠? 변비거리 있을 때 하는 거. 그걸 쏴 놓아도 안 나오는 거예요. 안 나와서 약을 주더래요. 그런데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거 먹으면 뼈도 녹여버립니다. 그냥 문제 없습니다. 바로 그냥 쌉니다. 걱정하지 말고 가세요.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.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줘요. 스님 뼈를 녹일 정도의 약이면 이 장이 다 녹아버리지 멀쩡하겠습니까? 그 말도 안 되는 겁니다. 라고 하니까 아이고 박사장 무슨 소리하노? 그 의사가 28만 원이나 받아 먹었는데 그런 거짓말한 의사가 아니고 사람이 참 좋더라. 돈도 좀 깎아주더라. 어? 그거 먹으면 바로 내려간대. 뼈도 녹여버린대. 그런데 뼈가 녹을 정도면 그 위 장이 버텨내겠습니까? 그 개는 결국 죽었어요. 불독인데. 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. 그런데 그걸 믿는 사람이나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나 그 수의사도 그래요. 그 변 보려고 자꾸 힘을 쓰고 있으니까 힘이 더 빠지기 전에 힘이 더 쳐지기 전에 못 사니까 안 먹잖아요. 안 먹어서 힘이 빠지기 전에 볼 힘도 변을 볼 힘도 없어서 축 쳐져버리기 전에 잡아가지고 살살 긁어주면 되잖아요. 그런데 사실 그게 지저분하잖아요. 장갑 끼고 하면 되는데 지저분하다고 수의사인데도 그걸 안 하니까 약만 주니까 주사기로 놔주도 안 놓으니까 먹는 약 줘서 녹여버리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걔가 죽은 거잖아요. 그 도의적인 양심의 책임은 없습니까? 진짜 몰라서 그랬어요? 그 사살 이렇게 배를 붙이고 배를 볼려고 할 때 붙잡고 사살 긁어내면 됩니다. 손으로 소형견이면 우리 그거 있잖아요. 기 파는 거 있죠? 그걸로라도 사살사살 긁어내면 돼요. 그리고 부드럽게 변비에 쓰는 약 있잖아요. 그런 거 바르면 그리셀린 같은 거 바르면 부드럽잖아요. 그렇게 사살사살 끝을 긁어내면 됩니다. 다 부숴버리려 하지 말고요. 끝을 사살 긁어내면 끝만 딱딱한 거면 빠져나오면 잘 나오거든요. 그 언급 상황에 도움되셨길 바랍니다. 안녕